하핳 이제 또 왔다 어 안녕하세요 어? 안녕하세요 어? 어 안녕하세요 어 성남 씨 배고프세요? 네 네? 네? 배고프세요 네요? 네 식사 안 하셨죠? 네 안 하셨어요 네 그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? 좋아하는 음식이요? 네 삼 삼 삼 삼계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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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좋아하시나 봐요? 삼계탕을 저는 다른 거 더 좋아해요 아 다른 거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 어디로 가면 되나요? 아 50층으로 가면 돼요 50층이요? 네네 네 삼계탕 마시게 드세요 네 결혼 축하드려요 오늘은 안녕하셔서요